이번 시간에는 우리 Node.js의 기능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단계 즉, 문제의 발견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몇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를 추가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글 목록을 직접 편집해야 돼요 얘 뿐만 아니라 얘도 해야 돼요 리스트의 수정과 삭제, 추가가 아주 빈번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걸 모색하겠어요? 얘를 어떻게 기계한테 맡길 것인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첫 번째 단추는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파일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Node.js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가? 라는 거겠죠 각자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Node.js 파일의 리스트, 어디서요? in directory에서요 이 정도로 검색해 보면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검색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저한테 왠지 맞는 것 같은 거죠 즉, fs.readdir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카피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Node.js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readdir.js 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아까 카피한 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const는 var로 바꾸시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치워버리세요 이만큼이요 그 다음 여기는 function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고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자리는 error 를 줄인 err 두 번째는 그냥 error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파일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변수 이름이고 이것도 이름이에요 아무거나 쓰면 상관없어요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자릿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console.log를 통해서 파일리스트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node, node 밑에 있는 readdir.js를 실행했을 때 undefined가 뜨네요 이걸 제가 아직 안 바꿨어요 이거를 제가 현재 저는 web2.node.js 디렉토리에서 readdir.js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제가 실행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과 이건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저 두 개의 기호는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 얘가 없어도 같은 뜻 좀 더 명확한 거죠 다시 한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엔터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파일리스트의 값은 이 형식을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배열이죠 즉, node.js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전달하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배열을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